세종시에서 올해 첫 아파트 분양이 예고된 6-3 생활권 산홀입니다. 이곳 두 개 블록에서 모두 1350세대에 이르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최근 세종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양가격 상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770세대 규모의 H2 블록은 3.3제곱미터당 1,281만 원, 580세대 규모의 H3 블록은 1,309만 원입니다. 이전에 공급된 1-5 생활권의 주상복합 분양가격이 1,145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3제곱미터당 150만 원가량 높은 셈입니다. 고분양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6-3 생활권 상업지역의 높은 택지 가격과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치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공급 물량 비율도 정해졌습니다. H2 블록이 전체 770세대 중 이전 기관 특별공급을 포함한 전체 특별공급이 559세대, 일반공급이 211세대로 결정됐고, H3 블록은 전체 580세대 가운데 특별공급 415세대, 일반공급 165세대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40%를 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다시 100%로 놓고 각 비율을 적용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각별히 유의할 점은 H2와 H3 블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청약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 올해 첫 아파트 청약 일정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청약 접수를 한 뒤, 9일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수입니다.